1. 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 및 예상문제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0문제 1번. 하인리히의 재해 코스트 평가 방식 중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재보상비 2. 치료비 3. 간호비 4. 생산손실 정답은? 4. 생산손실 해설. 직접비는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 또는 재보상비를 말하며 생산손실이나 물적손실, 임금손실 등의 손실비용은 간접비에 해당된다. 2번. 라인형 암전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 해설. 옳은 설명. 안전에 관한 기술의 촉적이 용이하지 않다.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다. 권한 대툼이나 조정으로 인한 통제 수속의 복잡함이 없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 3번.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보므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시키는 교육방법은? 정답은? 3. 롤플레잉. 해설. 심포지엄.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하여 과제에 관한 개녀를 발표한 뒤에 참가자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해 토이하는 방법. 4. 브레인스토밍. 타인의 비판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대안적 해결안을 찾기 위한 집단적 사고 기법. 5. 어항식 토이 법. 한 집단이 토이하는 것을 다른 집단이 어항을 보는 듯 토이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는 토이 법. 4번. 데이비스의 동기부야의 이론에 관한 등식에서 그 관계가 틀린 것은? 1. 지식 곱하기 기능은 능력. 2. 상황 곱하기 능력은 동기유발. 3.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은 인간의 성과. 4. 인간의 성과 곱하기 물질의 성과는 경영의 성과. 정답은 2. 상황 곱하기 능력은 동기유발. 해설. 상황 곱하기 태도는 동기유발. 5번. 비통제의 집단행동 중 폭동과 같은 것을 말하며 군중보다 합의성이 없고 감정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특성은? 정답은 2. 모브. 해설. 모브는 폭동을 의미한다. 6번. 50인의 상시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사업장에 1년간 3건의 부상자를 내고 그 휴업일수가 219일이라면 강도율은? 정답은 2. 1.50. 해설.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으로 50 곱하기 8 곱하기 365분의 219 곱하기 10의 3승은 계산하면 1.50이 된다. 7번.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1. 대립. 2. 도피. 3. 무방. 4. 협력. 정답은? 3. 무방. 해설. 사회적 행동의 기본 형태. 협력. 대립. 도피. 8번.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성원과 사회적 간격이 좁다. 2. 지휘의 형태는 권위주의적이다. 3. 권한의 부여는 조직으로부터 위임받는다. 4. 권한, 귀속은 공식화된 규정에 의한다. 정답은? 1. 구성원과 사회적 간격이 좁다. 해설. 구성원과 사회적 간격이 넓다. 9번. 산업체에 있어 인면이나 물적 등 일체의 피해가 없는 사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0번. 안전교육 방법 중 사례연구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흥미가 있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2. 현실적인 문제의 학습이 가능하다. 3. 관찰력과 분석력을 높일 수 있다. 4. 원칙과 규정의 체계적 습득이 용이하다. 정답은? 4. 원칙과 규정의 체계적 습득이 용이하다. 해설. 원칙과 규정의 체계적 습득이 곤란하다. 11번. 다음 중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습관. 2. 동기. 3. 감정. 4. 지능. 정답은? 4. 지능. 해설. 산업심리의 5대 요소.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12번. 불안전상태와 불안전행동을 제거하는 안정관리의 시체계는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이 있다. 다음 중 소극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호구의 사용. 2. 위험공정의 배제. 3. 위험물질의 격리 및 대책. 4.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환경개선. 정답은? 1. 보호구의 사용. 해설. 2. 3. 4번은 적극적인 대책에 해당된다. 13번. 다음 중 안전교육의 형태 중 OJT 교육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2.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3.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된다. 4. 직장의 직속 상사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다. 정답은? 1.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해설.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것은? OFF-JT 직장의 훈련 또는 직무의 훈련의 특징이다. 14번. 특정 과업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작업 방법. 2. 작업 속도. 3. 작업 관리. 4. 도구. 정답은? 3. 작업 관리. 해설.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작업 자세. 작업 방법. 작업 속도. 도구 또는 도구 설계.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 안전인증대상 방독 마스크에 유기화 물용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 색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갈색. 해설. 시험가스와 방독 마스크에 정화통 색상. 유기화물용 갈색.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사이안화수소용 회색. 아황산용 노란색. 암모니아용 녹색. 1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 등이 아닌 것은? 1. 곤돌라. 2.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3. 산업용 원심기. 4.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정답은? 2.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해설. 국소배기장치는 해당되지만 이동식은 제외한다.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된다. 17번. 내전합용 전연장갑의 성능기준상 최대 사용전합에 따른 전연장갑의 구분 중 영영등급의 색상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갈색. 해설. 전연장갑의 등급별 색상. 영영등급 갈색. 영등급 빨간색. 1등급 흰색. 2등급 노란색.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 채용 시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1.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정답은? 2.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보건 교육은 기초적인 내용으로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19번. TVM 툴박스 미팅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3. 작업원 전원의 상호 대화로 스스로 생각하고 납득하는 작업장 안전회의. 해설. TVM 툴박스 미팅. 즉시지금법이라고도 한다. 사전에 주제를 정하고 자료 등을 준비한다. 결론은 가급적 서두르지 않는다. TVM 활동의 5단계 추진법의 순서. 도입, 점검 정비, 작업 지시, 위허 예지 훈련, 확인. 20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에서 기본 모형의 색상이 빨간색이 아닌 것은? 1. 산화성 물질 경고, 2. 화기 금지, 3. 탑승 금지, 4. 고온 경고. 정답은? 4. 고온 경고. 해설. 고온 경고의 색상은 노란색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